새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철학원서강도 네번째, 니체만 네번째죠. 알조슈프라하짜라투스트라를 들고 나왔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 지금까지 예도는 첫번째, 니체 철학원서강도로 선악의 저편을 했고요. 이것도 거의 절반정도 끝났어요. 지금 40개 이상의 1시간짜리 강의가 있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화, 이것도 거의 40개나 돼. 제2논문까지 끝내놨어요. 절반 조금 넘는데, 계속 이어나가서 끝내겠습니다. 이것들도. 세번째 철학원서강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끝내놨어요. 도덕의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문서라고 알려져 있죠. 네번째인데, 알조슈프라하짜라투스트라. 독일어 원본을 읽어가면서 예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유여행을 떠나겠는데요. 니체가 직접 쓴 독일어 여기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있을까?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요. 체계적으로 느리지만 아주 깊이 있게 깊은 사유여행을 떠나겠는데 사실은 예도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선택할까? 아니면 즐거운 학문, 아침 노을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짜라투스트라가 그래도 니체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니체의 복음에 정수가 들어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짜라투스트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볼 때는 즐거운 학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네번째 철학 원서강독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를 선택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한 여건이 되시는 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수업 내 보내세요. 얼마 전에 예도가 예도가 다른 강의에서도 했어. 캔브리지에 썼던 학생이 길게 장문의 댓글과 함께 또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철학 원서강독은 석박사 과정에서 3, 40페이지 나가면 한 학기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클라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수업료 꼭 보내세요. 뒤에서 숨어서 훔쳐 듣지만 마시고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강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어떤 이성의 논리적 합리성을 갖고 서술 형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은 특히 짜라투스트라 니체의 다른 작품들도 그래요. 짜라투스트라는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인들이 시의 어떤 시 마라 그러죠. 시가 딱 와서 글을 막 쓰는 것처럼 시인들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어디에서? 엔가딘의 실스 마리아 주변에 스위스죠. 실바플라나 호수를 산책하다가 어떤 피라미드와 같이 우뚝 솟은 바위 곁에서 어떤 착상이 번개와 같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 착상을 갈겨 쓴 게 짜라투스트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니체 자신의 말이에요. 예도의 어떤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알죠? 슈프라 짜라투스트라 여기에서 짜라투스트라는 니체 자신의 언급에 의하면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죠. 왜 짜라투스트라 일까? 이것은 조로아스트를 그리스어로 음력하면 짜라투스트라 가 되는데 왜 조로아스트를 선택했을까?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면 조로아스터 교회의 어떤 진리를 알리는 책인가? 웃기는 개소리죠.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조로아스터 는 페르시아 아리안 종교의 창시자인데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예언자죠. 그렇죠? 그는 이 세계를 선악이 투쟁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이 선악이 투쟁하는 이 영역을 이 이원론적인 어떤 분리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가 나누어 놓은 성과 악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짜라투스트라 이후에 나온 선악의 저편이라는 제목에서도 이미 나타나잖아. 선악의 저편에 삶의 진리를 이야기할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에 대항한 자신만의 보금서야. 이게 이 사람을 보라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에 대한 패러디가 상당히 많아. 이 책에도 많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끝까지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디온이 소스 대 십자가에 달린 이미 강의를 했죠. 끝까지 예수에 대한 패러디가 콧갓에서 나타나는데 어찌되었건 이 짜라투스트라는 그런 조로아스터의 선악의 투쟁을 넘어선 그러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자신의 어떤 보금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고대 고대 페르시아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참 좋아해 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니체 자신의 원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패러디는 보금서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패러디가 나타나죠. 니체는 예수를 그리스도교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실존 안에서 삶을 긍정하며 살다가 죽었던 백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도가 지금 서있는 이 존재의 숲도 니체의 실바 풀라나 엥가딘에 있는 실스마리아의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고지대 해발 2000미터에 가까운 그 고지대 보다 못지않는 곳에 있는데 예도도 니체의 어떤 사유를 독일어로 풀어내서 니체의 영감을 가능하다 그러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철학적으로 볼 때 니체의 전체적인 사유의 여정에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중기에 속하죠. 그죠? 81년도 아침 노을 82년도 즐거운 학문 83년도 짜라투스트라 1부 2부 84년도 짜라투스트라 3부 85년도 짜라투스트라 4부 4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쓰여진 거예요. 81년부터 니체는 이 실스마리아 스위스 앵가딘 알프트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에 살게 되는데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1889년 1월까지 그죠? 88년 말까지 근 89년 동안 실스마리아를 거의 고향과 같이 여긴 거예요. 여기에서 짜라투스트라의 초인 사상과 영원회기에 대한 사상 영감을 받은 거예요. 물론 니체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곳곳을 여행했죠.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탈리아를 자주 갔는데 로마 베니스 팔레모 그 다음에 또 니스지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여러 곳을 여행을 하지만 결국은 이 실스마리아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글을 쓰고 또 여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실스마리아는 니체에 거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81년부터 88년 말까지 그죠?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얘도 앞에도 보강사가 보이는 그래도 조금 높죠.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침 노을과 즐거운 학문에서 신의 죽음을 선언하죠. 그죠? 신은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으면 어떤 인간에게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의 죽음을 선언한 아침 노을과 즐거운 학문과 더불어서 짜라투스트라를 보게 되면 특히 이 짜라투스트라는 신의 죽음이 나타난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 인류가 특히 서구가 서구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최고 존재자로 숭배하고 섬기고 복종했던 그 신의 죽음은 엄청난 십 년의 냉기를 갖고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공백 상태를 그냥 절망하면서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 수동적 허무주의를 능동적 허무주의로 바꿀 수 있는 그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짜라투스트라라는 거예요. 신의 죽음의 공백을 아침 놀과 즐거운 학문에서 나타난 뻥 뚫린 세계 최고 존재자의 그 죽음의 그 죽음의 폐허를 그대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공백을 그 차가운 냉기를 다시 삶을 긍정하는 짜라투스트라의 초인 사상으로 그죠? 메우는 것 이게 바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긴 사유의 여정에서의 어떤 위치인 거야. 저 플라톤의 이데아의 태양이 칸트의 퀘니스베르그의 안개에 그쳐서 여전히 신의 그림자가 떠도는 물 자체로서 신의 그림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초인의 영원해기에 어떤 정오의 햇빛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신이 플라톤의 저 이데아의 태양으로부터 출발하여 칸트의 퀘니스베르크의 안개를 지나서 이제는 그 모든 신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진 거죠. 정오의 햇빛 이 삶 자체 이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짜라투스튜라 돼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돼지 바로 이 세계 신의 그림자가 완전히 다 거둬진 이 세계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이 삶의 긍정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니체의 보금서 짜라투스튜라의 주제겠죠. 그죠. 그래서 짜라투스튜라는 이 세계를 긍정하는 정오의 햇빛 그리고 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진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튜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몸으로 하는 실험인 거예요. 나의 몸으로 하는 초인 사상의 핵심은 몸보다 영혼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은 몸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몸으로 하는 실험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신 없는 세계의 신학인 거예요. 신 없는 세계의 신학. 신에게 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복종의 윤리학을 거부하고 어린아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정신의 철학이 바로 짜라투스튜라는 거예요. 자유 등 정신들의 철학. 그래서 니체의 몸으로 하는 이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특히 이 작품은 서정적 풍경이 탁월하게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특히 니체가 잘 사용하는 경구 아포리즘이죠. 그죠? 이 아포리즘이 니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어떤 문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비유가 많고 은유가 상당히 많아 그러나 전체적인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이 작품은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 태양 아래를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 그리고 그 독수리의 목을 감고 있는 뱀 뱀과 독수리는 짜라투스튜라의 친구잖아. 그죠? 응? 그 다음에 이 돼지 이 돼지 위에 발딱꽃어서 자기 제자들과 적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짜라투스튜라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배후의 어떤 초월적 존재 어떤 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거둬진 정오의 햇빛이 쨍쨍 날이 쬐는 그곳에서 짜라투스튜라는 자기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주로 짜라투스튜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초인의 사상을 거부하는 적들 그리고 짜라투스튜라의 독백에서 나타나는 친구들과 친척들 그러나 결국은 무대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아 친구들과 친척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이 초인의 철학을 거부하는 적들이 주로 무대 위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 짜라투스튜라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거의 끝나 그 독백 안에서 니체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반대해서 선언하는 보금의 진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신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혼돈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것 이 세계 바로 이 돼지 결국 이것은 마지막 노트인 히메의 의지에서 디오니소스의 생성 변화하는 영원히 해기하는 이 세계가 탁월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이게 폴레드 서문 짜라투스트라는 사브로고 생뎌 서문 1절 짜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과 그 고향의 호수를 떠나고 어떤 산으로 들어갔어요. 30세 여기서도 예수의 패러디가 나오죠. 예수의 공생애는 30세부터 33세로 알려져 있잖아. 짜라투스트라 역시도 30세 자기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잖아. 같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방식으로 예수와의 어떤 동일시를 표현하는 게 오이겐 비저라는 학자예요. 특히 니처에 대한 2차 자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라투스트라도 30세가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그의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30세 고향을 떠났지만 바로 공생애가 아니라 산에서 10년 동안 수련을 해. 이게 예수와 다르죠. 그죠? 자 히얼 게노스에얼 자이네스 가이스테스 운트자이널 아인장카이트 운트 부월드 대슨 쟨 야아래 니트 뮤데 여기에서 곧 산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고독을 향유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실증을 내지 않았어 지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도를 닦고 진리의 길을 깨달으면서 10년이 거의 하루처럼 지나갔다는데 그래서 자신의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자신의 정신과 마주하죠. 그죠? 그러려고 그럼 뭐예요? 고독은 어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가 고독한 것이 바로 이 정신의 길을 가는 사람의 핵심적인 거죠. 요소인가요. 고독한 자만이 시를 쓸 수 있고요. 소설을 쓸 수 있고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역시도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일상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 역시도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정신에 마주하여 고독을 향유했고 지칠 줄을 몰랐어요. 재미있죠. 그죠? 엔트리히 아블 그러나 결국 별 반델트지 히자인 헤어즈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운트 아이네스 몰겐스 어느 날 아침 스탄트에 미 몰겐 루에트 아우 아침 노을 딱 뜰 때 일어나서 트라트폴디 존네 흰 태양 앞에 서서 운트 슈프라 주 이열 알죠. 다음과 같이 태양에게 말했어. 태양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짜라투스트라가 두 그로세스 너 위대한 천체여 바스베르다인 글리크 벤두니 히트티 헷 테스트 벨션두 로이 히트테스트 네가 비추는 그런 것들 복수로 D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네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나 사물들 이 다 되겠죠. 그죠?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냥 D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네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너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비유는 뭐야. 태양의 행복은 비춰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죠? 미워하는 자 역시도 대상이 있어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은 정신현상학에서 노예와 주인의 생사를 건 투정에서 결국 승리한 주인이 노예를 노예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해 줄 노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이 세계의 대지의 다양한 존재자들 나무나 숲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다양한 존재자들이 없다 그러면 태양 역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행복이 뭐란 말이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위대한 천체인 이 태양은 자기가 비출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쟨 야레 컴스트 히얼 헤라우프 주 마이널 헤레 10년 동안 너는 여기 내가 사는 이 동굴을 비춰주면서 이 동굴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당연히 태양이겠죠. 두 비얼데스 다이네스 리히테스 운트 디저스 베게스 자트 게볼던 자인 오네 미히 마이 마이네 아들 운트 마이네 술랑 만약에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너는 너의 빛과 그리고 너의 빛이 가는 이 길에 대하여 배가 터져서 죽었을 것이다. 자트 이건 뭐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뭐에 대하여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물린다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네가 비출 수 있는 나 짜라투스트라와 나의 친구들인 독수리와 뱀 이런 존재자들이 없었다면 넌 네가 태양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가 뭐예요. 자기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비추는 그 일들이 아니면 그 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너의 길이 아주 실증이 나서 물려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너 역시도 실증이 나지 않고 즐겁게 너의 사명 너의 비추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참 독특한 표현이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마다 너를 기다렸고 그리고 너에게서 너의 그 넘쳐 흐르는 풍부한 빛을 끌어내서 그것에 대하여 너에게 감사하며 재근엔 축복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 역시도 우리도 너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너 역시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냐. 하나의 삐유겠죠.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너를 기다렸고 네가 나타나면 때가 되어서 너의 그 풍부한 넘쳐 흐르는 그 빛을 취하여 그것을 받으면서 너에게 감사하면서 너를 축복했다. 이 말이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지여 보라 이히 비 마이널 바이스하이트 위벌 드리시히 비디비너 디데스 호니히스 쭈필 계좌멜트 하트 이히 베다르프 데얼 핸드 디지히 아우스 슈트레켄 자 지여 보라 나는 나의 지혜에 실증이 나있다 이 말이야. 마치 이제 비유가 나타나요. 마치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실증이 난 그러한 벌들과 같이 나의 지혜에 대하여 실증이 나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뻗어서 이건 의역해야 돼. 아우스 슈트레켄 이 스스로를 뻗을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자가 필요하다. 나의 도움과 나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계속 산에 혼자 앉아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뻗을 수 있는 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닦은 이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만 있다가는 나는 나의 지혜에 실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짜라 부스터라가 내려가는 거야. 재미있습니다. 그죠? 이 메이트 펼 생겐 운트 아우 스타일 이 비스듬 와이젠 운트 뱀 멘션 빛을 아임한 이어 톨 하이트 운트 디 알맨 빛을 아임한 이어 에스 라이퓸 스 프로 개벌던 진트 현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 번 그들의 부유함을 기뻐할 때까지 나는 나의 지혜를 선사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뭐야 태양 태양에게 비유한 게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겠죠 태양 너는 어 비추어 주는 대상이 없이 너 역시도 홀로 비춘다고 하면 실증이 나는 것처럼 나도 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아 보니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 역시도 실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이제 현자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부를 기뻐할 때까지 자기는 자기의 지혜를 선물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내려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울의 어떤 로마서의 어떤 그런 것도 나오죠 그렇죠 특히 십자가의 지혜 그게 이야기할 때도 어리석은 자는 물론 이거는 패러디가 다른데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할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죠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이제 깊은 십년으로 내려가야 된다 마치 비 두 데스 아벤츠 투스트 벤두 흰털대을 매일 게스트 운트 노후 대운터벨트 리히트 프링스트 두 위브라이헤스 게스트 너 너 넘쳐 흐르도록 풍성한 천체여 태양이지 뭐 네가 바다 뒤로 내려가서 이 지하세계에 빛을 가져올 때 특히 저녁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녁에는 뭐예요 태양은 이제 지고 내려가서 지하세계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탁월한 비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네가 계속 하늘에 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높은 곳 이 높은 산에만 있지 않고 이제 너와 같이 지하세계 곧 산에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나누어 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태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뭐가 나오는지 이히 무스 글라이히 디얼 운틀겐 비디 멘션에스 넷는 주데넨이히 히나뿌빌 내가 그러니가 짜라뚜스티라 자신이죠 그죠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곧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내려가고 가서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운틀겐 내려가야만 한다 여기서는 뭐야 운틀겐은 독일어로 여기 지금 강조해놨어 독일어로 해가 지다 내려가다 가라앉다 침몰하다 몰락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해가 져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 또 빛을 갖고 오는 것처럼 나 역시도 네가 저녁때 지는 것처럼 나 역시도 산에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운틀겐은 이런 뜻도 돼 자기 자신의 어떤 진리를 깨달은 그 지혜를 갖고 자기 혼자 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몰락의 길로 내려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축소되고 그래서 자기 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야 태양 너 역시도 떠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선물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너와 같이 떠오르기만 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대가 질대가 있는 것처럼 하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비유죠 그죠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내려가서 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뜰 때가 있으면 질대가 있는 것처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또 죄인인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저 재근에 미희된 두 루이게스 아우그 다스 오네 나이트 아우 아인 알주 그로세스 글리크 지엔 칸 자 저 된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라 곧 너 고요한 눈이야 질투도 하지 않고 또한 너무도 거대한 행복을 볼 수 있는 너 조용한 눈이야 이게 누구야 태양이에요 태양은 질투하지 않고 엄청나게 거대한 행복을 볼 수 있잖아 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태양아 내 가는 것을 축복해라 정오의 햇빛이야 내가 가는 길을 함께 해라 이 말이야 고요하게 나의 가는 길의 행복을 비추어달라 이 말이야 계속합니다 재건의 땐 벨셜 벨셜 위벌 플리셈 빌 다스 다스 바스 골덴 아우스 인 플리스 온트 위벌 위벌 알힌 된 아프 글란츠 다인을 보네 트라게 그리고 잔을 축복해라 넘쳐 흐르고자 하는 잔을 축복해라 곧 물이 그 잔으로부터 금빛을 내며 흐르고 사방으로 너의 환희 기쁨 아주 엄청난 환희겠죠 그죠 그 엄청난 기쁨을 기쁨의 반사광을 지닐 수 있도록 이게 뭔 말이야 기쁨의 반사광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이 이 잔으로부터 흘러서 온 사방에 너의 행복 너의 기쁨 지복 보내 너의 지복 지복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기쁨을 온 사방으로 반사할 수 있도록 그게 반사광이죠 아프글란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잔을 축복해라 지금 그런 뜻이야 정말 재미있죠 쏙쏙 끌어져 자 1절 서문 1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어 보라 디절베킬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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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이 다시 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짜라 투스트라도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10년 동안 산에서 돌을 닦고 이제 인간들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잔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득 찬 잔이 그냥 가득하기만 하면 풍성해요 아니 그 잔이 비워져서 다른 곳에 잔 안에 있는 것이 다른 타인들이나 다른 곳에 비워질 때 그 잔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소유로서 갖고 있기만 한 것은 오히려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잔은 비워지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짜라투스터라 1절 마지막에서 니체가 쓰고 있는 잔에 대한 비유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봐 잔은 비워지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짜라투스터라도 이제 돌을 닦아서 내 잔이 넘쳐 지혜로 넘쳐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물러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잔은 채워질 때가 있으면 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렇죠 혼자 읽을 때랑 어때요 알죠 백안 짜라투스터라 운털강 그래서 이와 같이 짜라투스터라의 하강 운털강은 뭐야 위에서 했던 운털계행과 같이 해가 질 때에 쓰는 명사형이야 그러니까 짜라투스터라가 해가 지는 것처럼 자기 역시도 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밑에 있는 세계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몰락하고 타자를 지혜를 나누어 주어서 타자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1절만 봐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지혜가 숨어 있죠 그죠 올라가는 것만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때가 되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줄 아는 것 내려갈 줄 아는 자 여러분들이 1차 자료 안 읽을 때는 뭐예요 그냥 삶을 긍정하고 독수리화가 이게 아니야 짜라투스터라는 내려갈 줄 아는 이게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 1강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짜라투스터라를 들고 존재숲에 오겠는데 재미있었죠 여러분 곧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도와주 journée 좋 Şu 오